와 어떻게 잡았냐?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민트 초코 팝콘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음.. 아니.. 음.. 뭔 맛이지?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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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뜽 오 마이 갓 와.. 되기 실화냐? 아니.. 아 잘 박았는데.. 어디 갔는지 몰라 하하하하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니.. 친구야 오퓨 두대 맞췄구여 어 오우 뭐야 아 깜짝이야 떠났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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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과제가 없었니? 왜 위로 안 지은 거야? 와 이거 어디 아니 저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뭐야 어디로 갔어 아니 왜 때려 왜 때려 난 너 관심도 없었는데 내려갈 생각 밖에 없었는데 왜 때려가지고 팔을 자초하니 꼭 먹고 알먹고 오오오 아잠깐만 자재 없었어? 아아 아.. 아아 야 이게 문화 졌어? 야 대단하다